핑크퐁 꾸덕 퇴 허기 이렇게 다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니까 정말 좋다 응 나죠 흥 난 별로 나 혼자였으면 이 음식들도 다 내가 먹고 선물도 다 내꺼였을텐데 에이 빌리는 욕심쟁이야 너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 몰라? 그게 뭔데? 어? 이 이야기를 모른다고? 응응 잘 들어봐 욕심쟁이 스크루지 할아버지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시끄러워 욕심쟁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만 떼고요 흥 돈도 안되는 크리스마스는 왜 챙기는 거야? 흠흠 돈 버는 밤 돈 새는 밤 흐흐흐흐흐 바로 그때였어요 으잇 으잇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에요 할아버지에게 보여줄게 있어요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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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건 나잖아 엄마, 아빠, 가지 마세요 스쿠루지, 스쿠루지 언제나 혼자야 즐거운 크리스마스에도 다같이 모여서 노래 불러도 모두가 나를 떠나갔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난 항상 혼자였어 그만 제발 아무것도 보여주지마 스쿠루지가 간절이 되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져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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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는 또 누구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자 날 꽉 잡아 우와 스쿠루지 살려 아 스쿠루지와 유령은 몹지 허름한 집에 도착했어요 시탁에 차려준 건 없었지만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죠 스쿠루지와 유령은 몹지 허름한 집에 도착했어요 식탁에 차려준 건 없었지만 모두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죠 딩딩동 댕댕동 종소리 울려 종소리 하늘 높이 울려 퍼지네 딩딩동 댕댕동 종소리 울려 추워도 상관없어 신나게 즐겨요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저런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마법이지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 으악 나 누구냐 난 미래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날 따라와 유령과 스크루지가 도착한 곳은 누군가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저럴 줄 알았어. 돈이 많으면 뭐래. 구두새로 살더니 아무도 안 오나 봐. 으이크. 내가 죽었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울지 않는 거지. 그건 네가 더 잘할 텐데. 너는 오직 너밖에 모르니까. 내가 저렇게 죽다니. 말도 안 돼. 제발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줘. 꾸큐.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았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내가 살아 있다니. 이제부터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어.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그날 밤 모두 모여 즐겁게 파티를 했고. 뉴스크리즈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어? 빌리는 어디 갔지? 자, 나도 이제 친구들과 나누며 살래.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